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큰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랩런트 타임 제목 있습니다. 시작 매년 매주일 매일 보자와 다시 제목 시작 매년 매일 매일 보자와 발음 어렵죠. 다시 시작 매년 매주일 매일 보자와 따라합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오직 그리스도를 누리고 오직 하나님 나라 임하고 오직 성령 충만하면 다 돼요. 알겠죠. 내가 있는 자리에서 1, 3, 8을 누리면 됩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한 번 생각하기만 해도 보자와의 축복이 임해요. 알겠죠. 그리스도 붙잡으면 돼요. 오늘도 그리스도 붙잡고 오늘도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오늘도 오직 복음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프로그램 대땡교회 가면 합니다. 대땡교회. 그거 아니에요. 기존 교회들 많이 하고 있죠. 그거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묵상. 이 랩런트 타임을 한 번만 가지면 돼요. 그래서 서론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론. 지난주부터 서론 좀 중요했죠. 종이 펴고 우리 묵상지 펴고 쓸 것도 많이 없어요. 그냥 보기만 하면 돼요. 서론 읽겠습니다. 시작. 랩런트 때는 단 한 번의 기회, 마지막 기회, 평생의 기회입니다. 랩런트 때 한 번 하는 것은 평생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랩런트에게 심겨져야 합니다. 아멘. 기회예요. 따라합니다. 찬스. 따라합니다. 찬스. 지금 초등부 때가 기회입니다. 그리고 따라합니다. 오늘이 기회입니다. 오늘 우리 랩런트들이 말씀 잘 못 잡았는데 그게 이번 주에 계속 연결돼요.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계속 연결돼요. 오늘이 기회예요. 오늘이. 따라합니다. 오늘이 기회다. 오늘이 기회다. 지금이 기회다. 지금이 기회다. 랩런트 때가 기회다. 기회다. 기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랩런트 때는 보금을 듣는 첫 번째 기회입니다. 어제 멕세지 하셨죠? 보금을 듣는 첫 번째 기회고요. 부모의 손을 떠나는 그 순간 따라합니다. 마지막 기회. 그래서 지금 초등 이 시기 랩런트 후대들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갖다가 집어넣느냐 세팅되는 시기예요. 이 랩런트 한 명에게 무슨 말을 하고 무엇을 갖다가 심느냐 무엇을 따라합니다. 무엇을 심느냐 이 아이들 인생이 걸려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역이 굉장히 하나님 보실 때 소중한 사역이에요. 우리 선생님들이 하시고 있는 이 사역들이 말로 표현하지 못할 만큼 소중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심느냐 인생인데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심으세요. 옆에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것을 심으세요. 따라합니다. 빨리 하나님의 것을 심으세요. 빨리 하나님의 것을 심으면 되는 거예요. 내 거 너무 많죠? 내 거 뭐가 있어요? 무엇을 심느냐? 내 거 너무 많아요. 내 거. 내 거. 내 거. 네 거. 뭐예요? 창세기 3장의 나중심. 말씀 중심 하락했는데 나중심 한다니까요. 이번 주에 뭐라 하셨죠?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을 내 생각으로 붙잡는 것이다. 목사님 따라합니다. 말씀을 내 생각으로 붙잡는 것이다. 내 생각으로 붙잡는 것이다. 알겠죠? 단임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강단에서 말씀을 내 생각으로 붙잡고 말씀이 내게 익숙해지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이 즐겁고 말씀이 행복해야 돼요. 따라합니다. 말씀 세팅 3, 4학년 때 우리 초등부 전문 사역은 말씀 세팅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생각이에요. 근데 내 생각을 가지고 앉아있죠. 틀렸다 맞다 틀렸다 맞다 된다 안 된다 그거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이 하시면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따라합니다. 말씀을 내 생각으로 붙잡고 따라합니다.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그러면 돼요. 왜냐?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내 상황과 내 가난한 이 형편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니라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무슨 언약이요? 2, 3, 7 나라 5천 종족 살리겠다.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내 환경 내 형편 내 주머니에 있는 돈 내 상황 내 불신앙 그거 성취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창생이 3장에 나고요. 창생이 6장에 무슨 중심? 물질 중심 눈에 보이는 것대로 따라가죠. 우리 랩런트들 지금 주의해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주의 주의해야 돼요. 진짜 주의해야 돼요. 세상 것들이 지금 막 들어오고 있잖아요. 걸러내지도 않고 그냥 랩런트들 받아들이고 있다니까요. 유튜브 영상 사람 교수 선생님 할 것 없이 선생님 할 것 없이 세상 것이 막 들어오는데 필터 없이 그냥 막 들어오는데 주의해야 돼요. 그냥 뭐 물질 눈에 보이는 것 돈 돈 돈 돈 중심 차 뭐 그게 아니라 지금 세상 것들이 계속 우리 랩런트들한테 막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 잘 모르시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필터 없이 가가지고 앉아있는다니까요. 세상 게 막 들어오는데 랩런트들 거기 앉아있다니까요. 그리고요. 창세기 11장의 성공 중심입니다. 이 무서운 거예요. 뭔가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한테 잘 보여야 되고 그러니까 뭐하죠? 눈치 보고 그러니까 뭐하죠? 남 비교하고 그러니까 뭐하죠? 자존감이 다 무너져 있다니까요. 우리 랩런트들 만나보면 자존감 무너져 있어요. 하나님 만드신 나 나의 것 나의 현장만 있으면 되는데 늘 인정받으려고 하고 잘한다 못한다 늘 눈치 보고 뭐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늘 비교하고 우리 부모님들 누구는 집 애는 영어를 막 읽고 쓰고 막 너무 잘한다 근데 우리 애는 막 잘 못해 뭐해요? 비교하고 그러니까 애들이 어때요? 자존감 낮아져 있어요. 따라합니다. 하나님 만드신 나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 그게 하나님의 형상 가진 나 그거 하루에 한 번씩 생각합니다. 알겠죠? 우리 금요일날 목사님 금요일날 교육국에서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자존감이 다 낮아져 있는 거예요. 한 명 한 명 얘기해 보라니까요. 자존감 다 낮아져 있어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가진 나 네 너는 2, 30 나라 5천 정도 살리 하나님의 형상 가진 존재야. 요거를 계속 우리 초등부에서도 우리 선생님들 계속 이제 애들 올라오고 랩런트들 만나실 텐데 너는 하나님의 형상 가진 하나님의 자녀야. 요걸로 또 자존감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뭘 잘하네 못하네 잘하면 초등학생들 얼마나 잘하노 못하면 또 얼만큼 못해요. 뭐 받아쓰기 뭐 한 개 맞았다. 어? 한 개 맞아 봤어요? 한 개 맞아 봤어요, 저. 받아쓰기 치는데 한 개 맞아 봤어요. 한 개 한 개를 틀린 게 아니고 한 개를 맞아 봤다니까. 괜찮아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가진 나 절대로 눈에 보이는 거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축복 영적인 사실 아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거 흔들리지 않아요. 누가 뭐 어떻게 됐고 누가 뭐 집을 샀고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 나한테는 영적인 축복 영적인 비밀 영적인 사실 아니까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거 누가 잘 살고 못 살고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알겠죠? 따라합니다. 하나님 만드신 나 나는 하나님 형상 가진 하나님 자녀 거기서 나오는 자존심 가지면 돼요. 거기서 나오는 왜 당당해요? 왜 왜 당당해요? 우리 아빠가 돈 말 벌고 우리 아빠가 BMW 타니까 우리 아빠가 의사니까 그래서 당당해요? 따라합니다. 우리 아빠가 따라합니다. 우리 아빠가 하나님이다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보호자에서 모든 걸 컨트롤 하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 내 집에 있는 내 아빠가 아니야 따라합니다. 하나님 알겠죠? 지금도 보호자에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모든 것을 컨트롤 하시는 분 누구냐 따라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면 다 따라옵니다.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누가 아세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초등부 내년도 방향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 하십니까? 제가 짭니까? 제가 짜면 얼마나 잘 짤까요? 매년 짤 봤지만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만 바라보면 쉬워요. 알겠죠? 쉽습니다. 이거 계속 나 물질 눈심 이거 하니까 맨날 어려운 거예요. 삶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으로 붙잡고 알겠죠? 이번 주에 말씀 계속 듣고 말씀 집중하고 랩런드 타임 가지면서 말씀을 내 생각으로 붙잡는 하나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따라합니다. 굿 세팅 이거는 올 한해 넘어가기 전까지 랩런드 다 알고 있어야 돼요. 반별로도 다 한 번씩 점검하시고 외우세요. 이해 못해도 괜찮아요. 그냥 언약으로 붙잡으면 돼요. 말씀은 선포하는 거고 선포된 말씀 언약으로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이해를 한다 못한다가 아닙니다. 알겠죠? 따라합니다. 말씀을 언약으로 잡으면 돼요. 이해하고 못하고는 또 내 수준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말씀 붙잡습니다. 따라합니다. 삼초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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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초월이죠. 따라합니다. 보좌의 축복 다 있습니다. 그 종이에 시공간초월 237의 빛 지금도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보좌의 축복 누려요. 뭘 통해서 따라합니다. 예배 랩런드들 예배 빠지면 안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는 드려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영적 전쟁이다. 피곤해요. 오늘 피곤해요. 아파요. 피곤하고 아프니까 교회 빠진다. 그러면 안 돼요. 예배는 빠지면 안 돼요. 알았지? 따라합니다.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다. 아파도 예배 드려요. 드릴 수 있어요. 아픈때 예배 드렸는데 더 살아나요. 제가 증인입니다. 알겠죠? 따라합니다. 예배 이거 반드시 반에서도 선생님들이 계속 얘기하셔야 돼요. 우리 형민이도 오랜만에 지난주에도 화장실 앞에서 만났는데 형민아 예배 빠지면 안 돼. 할머니한테도 캤어요. 예배 빠지면 안 된다고 제가 예배 빠지면 절대로 안 된다. 알겠죠? 따라합니다.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의 길이 알겠죠? 예배 빠지면 안 됩니다. 이 예배 속에서 뭘 누리냐. 따라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축마 보좌의 축복 딱 누려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멀리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누립니다. 그러면 내가 있는 장소에 시공간 초월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내가 오늘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내일 내가 가야 될 학교 현장 다음 주에 우리 대학 선생님도 시험 있다 하더라고요. 다음 주에 내가 가야 될 시험 현장에 뭐가 임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내가 한국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미국에 있는 성교사님에게 이 언약이 전달돼요. 시공간 초월 2, 3, 7의 빛으로 모든 현장이 살아나죠. 요게 뭐라고요? 따라합니다. 3초월 자 지웁니다. 3초월이 뭐라고요? 따라합니다.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2, 3, 7의 빛으로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역사의 주옵소서 그게 기도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따라합니다. 3생명 3생명을 누려야 되는데 내가 있는 자리에서 3생명을 누리는데 3세팅이죠. 따라합니다. 하나의 형상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딱 한 번만 기억합니다. 한 번만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 가진 하나님의 자녀야 성삼이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옵소서 성삼이 하나님과 오력을 계속 누리라고 했죠. 성삼이 하나님과 뭐죠? 오력 오력 뭡니까? 시작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요거 계속 누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 가진 내가 성삼이 하나님과 오력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 한계 내 수준 그거 아닌데 요거 요겁니다. 요거 자 그 다음 따라합니다. 창세기 2장 7절 따라합니다. 생기 계속 24시로 할 수 있는 거는 숨이라 했죠. 자 허리 펴고 들이시고 내쉬고 하면서 따라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계속 그렇게 기도합니다. 기도만 하면 됩니까? 기도만 하면 돼요. 일은 누가 합니까? 일은 하나님 하세요. 이해 안 되시죠? 뭔가 우리가 빨리 움직여야 될 것 같죠? 지난주 강단에서 뭘 하셨냐 따라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리스도께 집중하면 하나님 하신다. 지난주 목사님 강단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그리스도 바라보고 그럼 금요일날도 교육자 회의 때 뭘 하셨냐 오직 한 가지 보금 속에 있으면 보금 안에 있으면 그럼 다 살아요. 일을 잘하고 못하고는 없어요. 자, 그 다음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 뭐죠? 다른 사람들 에덴 동산 이 에덴의 축복이 나에게 임해요.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다 사는 거죠. 언약 붙잡은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다 살았죠. 다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내가 좋아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삽니까? 너는 내가 좋아하고 너는 내가 별로 안 좋아해. 그리고 너도 내가 조금 좋아하고 너는 많이 안 좋아. 그게 맞아요? 따라합니다. 다 살리는 거다. 다 살리는 겁니다. 누가 좋고 덜 좋고 없습니다. 다 살려야 돼요. 그게 뭐냐? 따라합니다. 에덴의 축복 다 사는 거예요. 다. 우리 초등부 교사 뭐 우리 엠런트 우리 청년 선생님들 대학 선생님들 그냥 다 사는 거예요. 누군 좋으니까 더 살고 누군 싫으면 빼고 아닙니다. 따라합니다. 다 살리자. 그게 보금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뭐죠? 따라합니다. 삼 전무 후무 이 보좌의 축복 시광관철 2, 3절의 빛을 누리고 내가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에덴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그러면 나에게 전무만 축복을 주세요. 이게 뭐죠? 따라합니다. 하나님 만드신 나 나의 것 나의 현장 하나님이 나만 할 수 있는 그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그 응답으로 하나님이 몰아가세요 네만 할 수 있는 거 다 똑같이 할 수 있나요? 똑같습니까? 카피 복사합니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가 살죠? 나와 교회 따라합니다. 교회 이 교회를 모르는 사람은 언제 얘기하셨죠? 교회를 모르면 안 돼요. 우리 랩런트들 교회 따라합니다. 교회 지금 우리 교회 중년 기도 제목 뭐 있죠? 중년 기도 제목 뭐 있죠? 미디얼 방송 교체 하고 있죠? 따라합니다. 방송 교체 이거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걸 위해서 헌금도 준비하고 이걸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랩런트들 이게 왜 필요해요? 따라합니다. 2, 3, 7 나라 오천 종족 살릴 시스템 이걸 놓고 우리 랩런트들 헌금도 준비합니다. 헌금도 준비하고 이걸 위해 기도해요. 이게 우리 교회 지금 건축이에요. 건축 이게 제일 중요한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유 목사님 메시지에서도 몇 번 나왔죠? 우리 교회에서 2, 3, 7 나라를 놓고 모든 장소님들과 교회에서 준비하고 있다. 메시지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자 그리고 따라합니다. 달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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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란트는 어디에서 주시는 걸 했죠? 위에서 주시는 거 따라합니다. 위에서 주시는 거 내가 막 찾는 게 아니고 그리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 막 찾아주는 게 아니고 따라합니다. 위에서 주시는 거 따라합니다. 성삼이 하나님 알겠죠? 성삼이 하나님께서 남녀 종두랭에 성령을 물붙듯이 부어주시는데 어디에 부어주신다고요? 금요일날 뭐라고 하셨죠? 어디에 부어주세요? 육체에 부어주신다고요? 왜 육체에 부어주신다고요? 증거 증거 알겠죠? 이게 흐름입니다. 지금 어린이 주일학교가 문 닫고 있다. 어제 목사님 메시지에서 어린이 주일학교들이 지금 문 닫고 있어요. 우리 교단뿐만이 아니고 합동 측 이런 교단들이 어린이 주일학교가 문 닫고 있다니까요. 어린이들이 제일 중요한데 어린이 주일학교 문 닫고 있어요. 진짜 우리 선생님들이 또 우리 부모님들이 한우로 붙잡으셔야 돼요. 그냥 한 번 만나가지고 인생 변화된다. 성경 역사하시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뭐라 하셨냐? 따라합니다. 매일 매주 토요일 계속 만나라고 미션을 떨어졌어요. 미션이 떨어졌어요. 매일 매주일 토요일마다 만나라 훈련해라 집중훈련해라 그러면 그게 뭐죠? 우리 초등부 방향입니다. 그래서 매년은 뭐죠? 매년 뭐예요? 2022년도 원단 메시지 듣죠? 램턴트들 원단 메시지 알아요? 2022년도에 주시는 한 해 메시지 있어요. 그게 매년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매주일은 무슨 메시지? 까요? 무슨 메시지? 강단 강단 매일은 무슨 메시지일까요? 기도 수청 이거 매년 원단 따라합니다. 그 땅 24 따라합니다. 그 땅 24 따라합니다. 후대 24 후대 24 치유 24 237 24 이게 내년도 언약입니다. 벌써 나왔어요. 이 언약 붙잡고 집중하셔야 되고요. 따라합니다. 강단 메시지 따라합니다. 랩런트 타임 제목이 계속 똑같죠? 따라합니다. 랩런트 타임 우리 선생님들은 우리 마트 랩런트들 올 한 해 가기 전에 이 랩런트 타임을 세팅해 주셔야 돼요. 야들 올라간다고 아 올라갔으니까는 뭐 소년부에서 알아서 하고 고등부에서 알아서 하고 중등부에서 알아서 하는데 그게 아니고 따라합니다. 랩런트 타임 우리 부모님들도 올 한 해 가기 전에 3일이면 3일 하루면 하루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이면 한 번 이 랩런트 타임 한 번이라도 갖고 가야 돼요. 안 그러면 메시지 따로 내 삶 따로 메시지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나는 마이웨이예요. 그냥 내 갈 길 가는 거예요. 언약하고 상관없죠? 따라합니다. 말씀 흐름 그렇죠. 따라합니다. 기도 수처 그 영상 올라옵니다. 아시죠? 영상 기도 수처 영상을 나는 본다. 손 들어볼까요? 보나? 닌는 안 보나? 모르겠나? 야 보죠? 주은이는 안 보나? 본다 애가? 잘 모르겠나? 자 이번 주 미션입니다. 이번 주 미션 잘 들으세요. 모든 반 모든 반 있죠? 기도 수처 영상 선생님들이 돌리시든지 랩런트들 반드시 하루에 한 번 들을 수 있도록 어떻게든 합니다. 알겠죠? 주은아 이번 주에는 영상을 영상을 하루에 한 번씩 들어야 돼? 어? 알겠지? 하락하면은 찰떡같이 해요. 토요일날 메시지 올리라고 연초에 그랬는데 지 혼자 올려요. 지 혼자 사진 찍어가지고 어제도 메시지 좀 길었잖아요. 어려웠는데 따라합니다. 말씀 속에 있는 것이 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마치는데 반편성을 할 건데 소년부 손 들어봅니다. 소년부는 다 손 들어봅니다. 소년부 내년에 소년부 올라간 랩런트들은 다음 주에 소년부실 가서 인사할 거예요. 다음 주 18일이죠. 그래서 전도사님이 다음 주에 메시지를 정말 짧게 하고 연극을 보고 크리스마스 공연을 하고 그 다음에 4학년들 손 들어봅니다. 뻗쩍 들어. 4학년들 있죠? 4학년들은 우리 교사분들 통제하에 어? 4학년 조금만 게 없네. 아아 통제하에 소년부실 가서 인사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3학년 손 들어봅니다. 아 콜린도 내년에 올라가 3학년 적네 3학년 손 들어봅니다. 5년도 3학년이가 5녀는 키 크네 3학년은 웬만하면 그대로 갈 건데 하여튼 웬만하면 지금 그대로 갈 건데 섞으길 원하면 섞으면 돼요. 일단 제가 아웃라인은 짜고 섞으고 우리 청년생님들 손 들어봅니다. 우리 청년생님들은 내년에 인턴십팀으로 해가지고 장로님 통해서 계속 인도 받습니다. 알겠죠? 자 손 내리고 네. 기도하고 따라합니다. 랩런트 타임 그거 진짜 세팅하세요. 자 오늘 반별로 이거 굿 세팅 알겠죠? 굿 세팅에 대한 거 선생님들 한 번 더 짚어주시고 그리고 랩런트 타임 언제 가지는지 짚어주시고 우리 교사분들 기도 수첩 영상 부모 카톡방에 반드시 올려주셔야 됩니다. 매일 들어야 된다고 알겠죠? 12월 다 갔습니다. 이제 두 번만 하면은 이제 초등부에서 손님 올라갑니다. 자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땅 24 그 언약을 미리 받았습니다. 하나님 현장에서 매일 보호자의 축복 시공간초 이삼지를 빛으로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셋 하나님의 축복